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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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자, 눈에서 만나서 만나요! 모짜렐라 초콜릿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엄청나게 고소해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아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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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만두 너무 맛있어 국물을 많이 입었을 때 진짜 진짜 이곳 요즘 같은 요리가 또 많이 입어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가 잘 안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었을 때 주먹밥 이걸로 먹어서 다 먹어야겠어요 치즈는 거의 다 먹어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는 요즘 치즈가 너무 많아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바삭바삭 치즈베리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다 이분도 탕수육 아.. 쌩은